최고의 솜씨와 최상의 재료가 만났다. 행복한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었더니 맛은 저절로 따라온다네요. 음식도 어쨌든 깔끔하고 다 엄마들 사이에서도 평이 되게 좋아요. 정성이 가득한 반찬가게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시 노원구.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 반찬가게를 찾았습니다. 아기가 요리를 잘하십니다. 맛에 소문이 잘하십니다. 정말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고사리나 죽숨 그다음에 생선 요리가 있어요. 마산주 쪽은 생선이 많거든. 먹으면 구형 생선이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해 주구나 싶어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임무와 칭찬하는 손맛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쫀득한 코다리. 그동안 조림으로만 즐겼다면 주인장표 특제 양념 바른 부위는 어떠신가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내어주는 별미도 있답니다. 가지 3개예요. 감칠맛이 가치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감칠맛 최고. 기분 좋게 매콤한 풀치볶음 완성. 뭐니뭐니 해도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다네요. 이게 과거도에서 보낸 생선들이에요. 남편이 과거도에서 낚시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보내주고 있어요. 남편이 직접 잡아 보내주는 생선들로 제철에 싱싱함까지 전한다고요. 양식이 아니네요. 이야, 귀한 공들. 그 덕분에 아무리 맛있어도 온 집안에 배는 비린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생선구이도 이곳에서는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데요. 노릇하게 구워낸 돌덤구이부터. 우와. 통통한데요. 볼락을 은은하게 구워낸 다음. 더할 나위 없이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한 소스를 곁들인 볼락 양념구이까지 완성. 어, 밭도둑이겠다. 다양한 생선 요리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가 있답니다. 농어 강국이에요, 농어 강국. 사골처럼 맛이 진해요. 속이 허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와서 이거 사다 먹어요. 이게 여름 고향식으로 해서요. 서울에서는 먹고 싶어서 거의 못 먹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여운 겁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접속해 보십시오. 어디 가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서 먹어야죠. 빨리 가서 맛있는 걸요. 기운이 불끈 섞는 농어 강국을 소개합니다. 농어로 국을 끓여요. 남다른 크기 뽐내는 농어 준비해 주세요. 저만 하죠. 제 얼굴보다 훨씬 크죠. 농어 강국이라고 푹 끓여서 아주 진한 농어 맛을 느낄 수 있게 끓일 거예요. 자칫하면 다치기 쉬운 억센 지느러미는 손질할 때 꼭 제거하고요. 큼지막하게 잘라준 다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절구에다가. 맛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비린내 제거. 필요할 때마다 생강을 빻아서 즙을 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하군요. 주인장은 완벽한 농어를 위해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게 있다는데요. 진해요. 농어로 말린 거는 이렇게 한번 쪄주면 살도 더 쫀득거리면서 풍미가 훨씬 살아납니다. 손이 많이 간다. 스팀 마사지로 탄력받아 탱글탱글해진 농어는 준비 끝. 쫀득쫀득해 보여요. 국물의 기본이 되어줄 쌀끗물에. 아, 대뜸 먼 날을 붓습니다. 농어 강국 팁. 황칠나무인데요. 맑은 국이나 탕을 끓일 때 황칠나무 끓인 물을 사용해 보세요. 깔끔하면서 속까지 깊은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재료가 달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농어부터 나박선 무와 청양고추까지 넣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룰 때까지 발팔 끓이면 사골 부럽지 않은 보였한 빛깔 자랑한다네요. 마지막으로 향긋함을 더해줄 채소 넣고 고글보글보글 한소금 끓여주세요. 무더위는 가라. 여름의 줄기는 최고의 보양식. 농어 강국이 완성입니다. 속 풀리겠어요. 반찬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주인장. 처음에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면서 애교면서 제가 이제 천천히 시작한 일인데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힘든지 보기에 그냥 10년이 흡박했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그냥 저의 일부인 것 같아요. 음. 주인장의 곁을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생입니다. 저희 안 닮아져요? 이러고 보니. 사실은 엄마 보다는 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엄마 것도 맛있지만 왠지 언니 꽤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 언니 거 더 맛있다고 그러면 많이 화내소해서.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장의 손맛은 특별한 재료에서 비롯되었다는데요. 10월에서 저희 어머님이 농사지여서 가지고 온 고사리예요. 고사리를 직접 농사지예요? 순천에서 주인장의 어머니가 보내주는 갖가지 재료가 맛의 원천이라네요. 오. 말렸다가 물에 불려서 더욱 꼬들꼬들해진 고사리는 센 불에 달달달달 볶아 부담없이 되기고요. 어머니가 손수 키워내 정성이 담긴 죽순과 남편이 보내준 돌미역의 환상적인 만남. 아, 미역이랑? 마스콤하게 초무침으로 맛보는 게 제격이랍니다. 아, 상큼하겠어요. 오, 이것도 궁금한데요? 쌀가루 좀 가지고 와. 네.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아, 여기 방앗간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곳 주인장이 기다렸다는 듯 쌀을 빻아서 내어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선생님의 떡집이에요. 뭉치기도 쌀가루 가져가는 거예요. 해야지 조금씩 얻었습니다. 대접 하나 들고 가셔. 쌀가루는 반찬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오. 저희 단두리탕에는 쌀가루를 넣어야지 고소한 맛이 엄청 올라가요. 한층 더 걸쭉해진 국물에 고기 한 점 턱 얹어 맛보고 싶은 닭볶음탕이 완성! 쌀가루에 콩가루까지 더했으니 고소함은 업! 이맘때 꽈리고추보다 더 연하다는 멸이 고추를 살짝 쪄서 아삭아삭한 식감 살려 색다른 매력의 무침까지 완성하면 손님들이 이끌리듯 찾아온다고요? 이런 게 입맛 살죠. 되게 엄마가 해주신 느낌이 커서 정말 후관한 느낌 많이 들고 맛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사간 음식 같은 맛? 깔끔하고 저희 그냥 가정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오는 것 같아요. 단두리 가장 추천하는 반찬은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음식은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소고기 장조림을 소개합니다. 소고기 장조림을 소개합니다. 소고기 장조림을 소개합니다. 월계수 잎을 넣고 초벌로 삶아낸 핏물 속 뺀 홍두깨살은 아귀 어르듯 살살 다뤄야 육즙을 잡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통 크게 아끼지 않고 팍팍팍 넣어주는 재료가 특징 중에 특징. 고기보다 많아요. 저는 장조림 끓인 때 양파를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고기의 연육자가 보내주고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단맛 입혀 2시간을 삶아주세요. 주인장의 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으로 일일이 결대로 고기를 찢어 식감을 살려주고요. 장조림 이게 일이죠. 소고기를 삶아낸 육수를 그대로 활용해 간단하면서도 입맛 당기는 풍미를 자아내는데요. 이렇게 하는구나. 어라 주인장 간장은 아까 넣었잖아요. 이거는 달래 효소예요. 달래의 알싸한 맛이랑 또 고기의 그 깊은 맛들을 얘가 충분히 이끌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달래 처음 쓰고 있어요. 이제 손질 마친 고기를 넣은 다음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10분만 끓여주면 끝! 끝이 아니었네요? 오, 팔에 꺾어요. 배파의 행복함을 머금을 수 있도록 30분간 뜸을 들이는 게 마지막 포인트라고요. 아! 누구나 반하게 되는 맛. 소고기 장조림이 완성입니다. 반찬 인생 10년. 누구보다도 긴 하루를 보낸다는 주인장 자매인데요. 네, 내일 준비해야죠, 기사님은.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저희가 일을 마쳐요. 몇 시에 나오셨는데요? 아, 우리 7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힘드세요? 나는 재미있어요. 또 손님들도 워낙 반찬들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저희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하고 좋은 반찬으로 보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